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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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부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인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, 페루, 터키 등 세계 여러 국가에도 수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수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연속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KT-1 항공기는 경력이 6배에 해당하는 높은 화증의 성능으로 여러분의 기아를 벗어나지 않고 수출되어 운영도 선회가 가능합니다. KT-1 항공기는 경력이 5배에 해당하는 높은 화증의 성능을 설치해 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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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